3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휠 알라인먼트의 주요소가 아닌 것은 휠 알라인먼트는 캠버 캐스터 킹핀 토인이 기본 요소가 되죠 이거 이외에 알라인먼트 장비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셋백이라든지 또는 쓰러스트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 캠옵셋이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캠버 캐스터 킹핀 토인 기본적인 알라인먼트의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고 2번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라인먼트에 대한 각도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캠버는 수선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정면에서 보게 되면 수선과 바퀴 중심선 간에 이루고 있는 각도 이게 캠버각이 되죠 킹핀각은 우리가 승용자동차는 볼조인트로 이름이 되어 있고 명명되어 있고 킹핀이라고 하는 명칭은 대형차에서 적용이 되죠 따라서 킹핀에 대한 중심과 수선의 각도가 킹핀각도가 되고 옆에서 봤을 때의 그림이 수선과 킹핀이 기울기가 옆면에서 봤을 때의 각도가 앞에 있으면 플러스 캐스터 뒤에 있으면 부에 캐스터 이렇게 캐스터 각도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림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의 앞쪽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앞쪽이 뒤쪽보다 좁아진 상태가 토 윈, 바깥쪽이 더 넓게 되면 토 아웃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각도 이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캠버 옵셋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얼라이먼트의 직접적인 각도가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앞으로 문제에 대한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셋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차가 사고가 나서 앞바퀴 좌우 바퀴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충격이 가해져서 바퀴의 위치가 앞쪽과 뒤쪽이 차이가 날 때 차이가 나는 상태 앞바퀴 좌우 바퀴에 대한 바퀴의 차이가 나는 그런 위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셋백이라고 하고 이 셋백은 지금처럼 마이너스 셋백과 플러스 셋백, 셋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쓰러스트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중심선에서 차체에 대한 다시 말하면 차축이나 차체가 틀어진 상태가 돼서 이와 같이 발생되는 각도를 우리가 쓰러스트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ECS 제의에 필요한 센서와 그 역할로 틀린 것은 1번 G 센서, 차체의 각속도를 검출한다 각속도도 우리가 검출하지만 경사로에서의 기울기 그리고 횡가속도 이 센서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클러스트 센서 이런 센서 이름으로 명명이 되어집니다 차속 센서, 차량의 주행 상태에 따른 차속량을 우리가 검출하게 되고 차고 센서는 차량의 거동에 따른 차체에 대한 높이를 검출한다 조향각 센서는 핸들에 대한 조향을 좌우로 틀었을 때에 대한 조향 휠각에 대한 상태를 검출해야 되는 그런 센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 센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번 해당되지 않는다 각속도에 대한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번, 4번 그래서 ECS에서 입력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물론 ECS에 대한 종류도 다양하지만 언론적인 최초한 게 나왔던 우리가 ECS에 대한 시스템의 입력 부분을 보게 되면 발전기 L단자 그리고 브레이크, ECS 모드, 차석 센서, 조향 휠각 센서, 스러틀, G 센서에서 G 센서에 대한 부분이 좌우, 상하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출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딱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쇼바에 대한 위쪽에 모터가 달려서 좌우, 상하의 상태에 맞게끔 유압을 컨트롤시켜서 결국은 자동차의 차체를 노면에서 받는 차체에 대한 충격을 유지하면서 충격을 흡수하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액체이터 즉 쇼바의 위쪽에 장착된 감쇄력 가변 솔레너드 밸브에 대한 작동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액체이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